베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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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나는 누가 페미니즘 랩 커밍 순한다길래 어 그래 마저 올해도 얼마 남았는데 언제까지 나만 여기 있겠어? 음 다 할 때 됐지 아니 사실 좀 많이 지난 감 있지만 알렸는데 이름 보니까 WTF 거 참 궁금하지도 않아 가사는 또 왔어 굴하지도 않고 하여튼 보니까 공부하지도 않았나 본데 참 뻔뻔해져게 딱 한 남 특유의 근자감 고추 달린 거 하나 믿고 설치지 사이즈 딱 나와 꼴랑 책 한 권 읽고 페미니스트 아이고 수고했다 야 오랜만이지 책 읽긴 가사 보고 솔직히 놀랐어 힙합하는 애들 다 미국 따라간다며 자기 돈 많이 벌어서 여자도 많이 만나 그 정도 여여만이면 무슨 헛소릴 하나 봤더니 한 500만 년 전에 하던 소릴 하네 자기 할머니가 들으셨을 말을 하네 요새 남녀차별이 어딨어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선진국이거늘 여자는 군대를 안가 도치페이를 하지도 않아 꽃댐 년들이 너무 많아 아주 그냥 지하철 주차장 자리도 뺐고 말이야 있잖아 요새 일어선 할배들도 안하는 소리를 너한테 다듬는 다야 I'm no fucking 프린스랜더 누가 쟤한테 왕자님 이름표라도 박아줬다냐 나는 여자 혐오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빈제야 여성 혐오라는 글자마저 오독하는 놈이 여성 혐오를 논하는 수준 너 빼고 달아 니가 바라는 거 여자도 군대가기 데이트할 때도 지페이하기 여자만 앉을 수 있는 지하철 임산부석 없애기 여성 전용 주차장 없애기 결혼할 때 돈 반반 내기 남성 혐오 안 하기 욕차별 안 하기 원마드 폐지 매갈 폐지 음 조금 다른 널 믿어주기 내가 바라는 거 죽이지 않기 강간하지 않기 폭행하지 않기 죽이고 강간하고 폭행하면서 그걸 피해자 탓하지 않기 시스템을 탓하라면서 시스템 밖으로 추방하지 않기